상대방의 눈과 귀가 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리모트콜 영상지원 일상 속의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모를 때 고객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. 하지만 상담사가 전화통화만으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안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리모트콜을 사용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고객 폰의 카메라 화면을 상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리모트콜을 통해 상담사는 고객 옆에 있는 것처럼 고객의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. 리모트콜의 바코드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담사가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상담사는 화면에 그림을 그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에는 리모트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 교환해야 할 부품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사가 원격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당 기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리모트콜로 고객의 위치를 확인합니다. 리모트콜을 사용하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 지원, 사고 현장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리모트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눈과 귀가 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리모트콜 영상 지원 리모트콜 영상 지원 리모트콜 영상 지원